여기는 어떤 며기인가요? 이 흰 공을 보건양과 베놈이 동시에 쳐서요. 원통 안에서 부딪힌 다음에 다시 반대로 굴러 나옵니다. 3번 공과 1번 공이 포켓으로 들어갑니다. 자, 호흡이 중요해요 두 분이. 여러분 같이 외쳐주셔야 합니다. 갑니다. 3, 2, 1, GO! 와! 됐어! 와! 됐어! 와! 됐어! 와 순식간이다. 기가 막히네요. 아무도 없어요. 뭐가 있겠어요. 자, 이번에는요. 제가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Q 때 등반샷이래요, 등반샷.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일단 1번 공을 쳐서 14번이랑 1번 여기를 들어가고요. 네. 이 사이로 다 지나갈 건데요. 마지막에 또 큐트하고 올라가서 1번, 11번 될 거예요. 와! 거의 뭐 롤러코스터 수시네요. 정할 줄 진짜로! 방방곡곡샷! 이 다이나믹한 묘기입니다. 보건 양에게는 꽁받던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시작해야 돼요. 동시에 들어갑니다. 들어갔죠?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들어갔어요? 자, 잘했어요. 보건이 잘했어요. 여기서 점프샷! 점프샷! 점프샷 들어갔습니다.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 힘! 힘! 다 나온다!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힘! 힘! 다 나온다! 힘 제발! 와! 제발. 여친 다가갔죠 들어갔습니다. 잘 했어요. 그거는 잘했어요. 올라가야해왔. 올라가야해요. 올라가 힘, 힘, 다 나오자. 힘 제발. 다음으로 갑시다. 자, 저희 지금 스튜디오는요. 10층에 와인 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벤트인데요. 두 분이 함께 합동으로 2번과 4번 공을 쳐서 그 사이로 공을 넣고요. 신공은 똑같은 방향으로 가서 구멍 안으로 들어갑니다. 타이밍이 한 명이도 안 맞으면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우르르. QN은 한 분. 오늘 어떤 아트 당구의 최고의 클라이막스 성공을 기원하는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갑니다. 모든 게 준비됐죠? 갑니다. 3, 2, 1, GO! 3, 2, 1, GO! 3, 2, 1, GO!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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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된 거야! 대박이다. 기웅덩은 성공이지. 이건 성공이야, 이건 성공이야.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빨리 올려놔, 커, 커, 커. 괜찮은데? 괜찮은데? 3, 2, 1, 버티, 고. 네, 그대로 내려놔. 괜찮아요, 안전해요. 오, 됐다, 됐다, 됐다. 내려올 때 조심해, 또 내려올 때 부딪쳐서 또. 야, 공아, 공아지 말고, 공아지 말고. 전전해, 마무리가 될 수 있다. 베놈, 베놈, 베놈. 자, 이제 마지막 도전.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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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레디해야지. 갑니다. 3, 2, 1, 고. 3, 2, 1, 고. 3, 2, 1, 고. 레디!